손태진, 카리스마 넘치는 뜨거운 비하인드 영상 공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순간 최근 손태진은 10월호 데이즈드 잡지의 화보 촬영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그의 소속사인 TN엔터테인먼트는 화보 촬영의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그가 가진 프로페셔널한 면모와 강력한 매력을 선사했다. 이 영상은 손태진의 카메라 앞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자연스러운 자세 그리고 그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인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손태진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매력, 비하인드 영상에서 빛나다.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손태진이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하며 매혹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검은 가죽 재킷이 주는 강렬하면서도 클래식한 이미지는 손태진의 고유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으며 그의 눈빛은 마치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깊이를 지녔다. 영상 속에서 손태진은 각도와 표정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양한 포즈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촬영에서 손태진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동시에 선보였다. 이는 그의 스타일링과 눈빛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덕분에 더욱 극대화되었으며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완성해냈다. 이러한 손태진의 모습은 단순한 화보 촬영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손태진의 매력에 매료되다.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된 이후 손태진의 SNS와 인스타그램은 팬들의 찬사로 가득했다. 팬들은 손태진의 모든 순간이 예술작품 같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미적 감각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음을 드러냈다. 또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는 팬들의 의견은 손태진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반응은 손태진이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감정과 예술을 전달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동료 연예인들과 패션업계의 극찬 손태진의 인기는 팬들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의 동료 연예인들과 패션업계 관계자들 또한 이번 촬영에서 보여준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스타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러 동료 연예인들이 직접 손태진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성공적인 촬영을 축하했고 그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손태진이 동료 연예인들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는 이유는 그의 성실함과 열정 덕분이었다. 패션업계에서도 손태진의 출연을 주목했다. 그의 세련된 스타일링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패션평론가들은 그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션감각으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의 패션감각은 패션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고 그는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판매기록을 경신한 10월호 화보 손태진의 이번 화보 촬영은 대중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그가 출연한 데이즈드 잡지 10월호는 예상보다 빠르게 판매기록을 경신했다. 잡지가 출판되자마자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품절을 기록했고 이후 재발행된 수량 역시 빠르게 소진되었다. 이는 단순히 팬들만의 열광적인 반응이 아니라 패션업계 전문가들까지 손태진의 매력과 스타일에 매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화보 촬영을 통해 손태진은 더 이상 음악계에서만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아닌 패션 아이콘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음악, 패션, 광고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타일과 패션에 대한 손태진의 열정 손태진은 화보 촬영을 통해 젊은 세대의 패션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그가 보여준 독특한 스타일은 쉽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으며 동시에 패션의 경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과감한 패션 선택과 디테일에 대한 주의의 깊은 관심은 그를 단순한 패션 모델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다. 패션 평론가들은 그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손태진이 패션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고 있음을 언급했다. 손태진이 이번 화보 촬영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가 단순히 비주얼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준다. 촬영장 내내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스태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작업을 이끌어갔다. 또한 그의 밝은 에너지와 뛰어난 적응력은 촬영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었으며 스태프들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그의 성숙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미래를 향한 손태진의 새로운 도전 현재 손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그의 팬들은 앞으로 그가 어떤 활동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이번 화보 촬영에서 보여준 그의 예술적 감각과 스타일은 그가 대중과 팬들에게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선사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순히 음악이나 패션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줄 새로운 매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다방면에서의 활동은 계속해서 대중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손태진, 새로운 트렌드 리더로 자리매김 손태진은 이제 대중문화의 일환으로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거머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다방면에서의 활약은 대중에게 끊임없는 신선함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이처럼 손태진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대중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외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진지한 자세 때문이다. 손태진이 선보이는 다음 활동에서도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독창적인 예술적 감각이 또 한 번 대중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번 비하인드 영상은 그가 단순한 아이돌 이상의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팬들과 대중 모두가 손태진의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